오늘 은혜받고 성취대 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위에 첩이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축하여 보라. 그 때에는 이식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십석뿐이었고 포도적 철에 오십그릇을 기르려 이른 적 이식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사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요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 받읍시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에 보니까요. 학계수는 총독 서륙바벨가 또 대제사장, 여호사뿐 아니라 포로에서 기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계수를 기록한 제일 큰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또 나태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낙적으로는 경제적 부담도 있었지만 또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는 환란과 여러 가지 실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동하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식구들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유나무, 감남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줄이라. 우리 복 좋아하죠. 복 주신다고 하니까 엄청 좋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원단 말씀에 이전 영광이 또 이전 영광 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원단 말씀 이걸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헌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찬양 축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일 기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속사람이 강근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기도파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청큰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곳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 때는 20석 곡식터미에 이른 적 10석 뿐이었고 포도접털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적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절반밖에 안 돼요. 또 포도접을 땄는데 뭡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하님 앞에 서보자는 얘기죠. 왜 안 주냐고 얘기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1장 5절 7절 보면요. 나 망군의 여호가 말하느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할마하고 방향이 안 맞을까? 그죠?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곰판과 우박과 폭풍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죠? 그만큼 완악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십석 곡식 더미 이런적 십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그릇을 기르려 이런적 이십 그릇 뿐이었더라. 곡식이 스물날 놔둔 것이 열 달이 나오고. 그죠? 포도즙이 오십 동인데 이십 동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 하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넘이 되는 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요. 나 망분이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판과 우박을 쳤다 이랬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이 복의 권호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했고요. 11절에 보니까 한제가 임했다. 그러고요. 10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멈춘 지가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2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죠? 복 받을 그릇을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당과 하하가 범죄했습니다. 땅에 엉겅지가 또 가시가 나왔어요. 해산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또 땀을 흘려려면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 원인은 뭐죠?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 딴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자기 중심에 지극히 이기주의로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전보다 자신의 집을 더 화려하게 꾸몄고 하느님보다 나 자신이 아니와 평안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랍의 은약을 굳게 잡고 하느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재군의 약속된 복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하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성유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네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이라 했어요. 자,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게 멈춰버렸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오원임을 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이제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자는 곡식을 따는데 포도나무, 무화과, 성유나무, 감남나무는 그냥 열매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종자를 심어야 곡식을 거둘 텐데 굶주리니까 종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심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에게 생필품 먹고 또 쓰고 사용하고 하는 것을 하나도 이제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성인의 기초를 놓은 날부터 다시 철저하게 뭡니까? 이제는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청종,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하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 받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고 딱 끝나고 가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절대 안 돼요.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1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분님 미션, 실현이라는 그런 감당할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4등의 1장 8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 창세기 3등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 인정에서 이제는 1, 3, 8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측만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합당한 우리가 그릇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가쩍 열립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자꾸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적각하게 했으면 축복의 도구가 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기 소위를 살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놓은 어떤 사람도 모두 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임을 받았죠. 생명을 살리는 대임. 그리고 교회는 그 추세에서 영혼을 담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볼란에서 해방될 때 맡겨준 사명이 바로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올바른 사명을 붙잡고 모세처럼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갈 때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축복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명 부들고 나갔는데 너는 복이라. 복의 권윤이 됐다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사명을 들고 나갈 때 그때 인생 그 앞에 보르시킬라, 아굴라 같은 그런 제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원께는 성전건축과 헌난까지 순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뭡니까? 영혼이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축복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사명이 본당한당과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당한당이 끝나면 바로 2, 3, 7나라 5천 종족 영혼을 살리러 갑니다. 그래서 2사의 60장에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삐첼발하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삐체되어야 되겠죠. 내가 허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삐체되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즈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다. 뭐죠? 하림의 자녀는, 의인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영혼구원의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정말 능히 감당하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에 필라델피아의 존이라는 13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에게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좁은 교회 골목에 비만 오면 질척거려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를 보도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한 장씩 자신의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사서 거기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길이 생겼겠죠. 그랬더니 관심 없던 그 어른 성도님들이 보고 같이 함께 헌신을 해서 그렇게 질턱거리는 물덩이를, 물웅덩이를 맞고 또 전체 교회를 모델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 되는데 돈은 자라서 미국 역사 가운데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으로 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이 성전이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이라는 이 말씀 솔로몬 성전은요, 금도 많고 은도 장식되어 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기구들도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서럽발벨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처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되는 만큼 채워주시고 또 기도는 준비된 그릇을 채우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기억과 너희 일터위에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오늘부터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리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늠의 중심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24, 25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나의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초월전 응답을 누리면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라는 이 약속의 말씀, 성취의 증인 데서 정말 시부대표 응답을 받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성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